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7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고분군을 통합관리할 기구 설치는 지자체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여전히 표류 중인데요. 오는 27일 국가유산청이 해당 지자체를 불러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전문가들은 통합관리기구 구성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통해 전체 7개 지역의 가야 고분군 보존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개 고분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관리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그 통합관리단에서 보존관리계 활용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다면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통합관리기구 입지를 놓고 금관가야의 김혜 씨와 대가야의 고령군이 서로가 최적질하며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두 지역 지자체와 의회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최근 고령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고령군에 유리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할 때는 세계유산의 면적과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고령군이 전체 가야 고분군 면적의 44%, 개수도 57%를 차지합니다. 인구 규모, 재정 자립도, 지방세, 이런 세계유산과 무관한 지표가 아니라 가야 고분의 면적과 개수, 또 고분의 관리 보존의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는 가야 고분군 10개 지자체가 공동 구성한 통합관리지원단이 김해를 최적지로 선정한 용역 결과에 반하는 것으로 김해신은 세계유산 7곳 중 5곳이 경남이라며 이들 5개 지자체가 합의한 김해 설치가 마땅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처럼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자체 간 협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론적인 입장을 견제해온 국가유산청. 경북도, 경남도 굉장히 열심히 가야 문화권을 복원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고요.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기야 오는 27일 김해시와 고령군을 비롯해 남원시와 경남, 경북, 전북도 등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지역 6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을 불러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중재가 꼬여가고 있는 통합지원단 설치 문제를 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지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통합관리기구 설치 문제가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는 27일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중웅입니다.